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K-래디의 짜릿한 범죄극은 물론 거기에 내 이야기 같은 리얼한 스토리까지 없는 게 없고 있을 거 다 있는 영화 시민 덕희 오늘은 그 주인공이죠 국방부의 보석함에서 나와 이젠 충무로의 보석이 된 배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분의 소년미 먹먹미 이건 영원할 것 같아요 자 배우 공명신 최파타를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리 공명신 2019년 극한직업 개봉했을 때 그때 최파타에서 만나고 무려 5년 만인데 네 와 우리 공명신은 시간이 들어갔네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광고 나갈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진짜 순수한 청년 지금은 더 어려진 아이돌 자 우리 공명신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민덕희로 찾아뵙게 된 배우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군대도 갔다 왔죠 작년에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작년에 6월에 전역해서 지금 이제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군대 때도 이런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셨나요? 아니요 군복무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피부가 너무 애기 피부야 그러니까 군 생활할 땐 이런 피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그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오늘 너무 예쁘네 자 우리 3032님이 5년 전에 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년 같아요 맞아요 우리 공명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년미, 먹먹미 이게 이제 우리 공명씨의 시그니처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최하정님의 파워타임 나왔는데 지금 뭔가 왜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죠? 왜 긴장돼? 떨리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홍보 활동으로 많은 유튜브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긴장되고 떨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떨릴까? 오늘 유독 선배님 만나뵈서 그런가? 너무 지금 막 왜 이렇게 떨리지? 이러고 있었어요 혼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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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네 맞아요 염혜영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공명님 까만 뿔테 안경 쓰시니 잘생긴 법대 오빠 느낌이시네요 아 그 안경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쓰는 안경 어떤 착이야 착이야 너무 괜찮네 네 3698님이 석천오빠 보석함에 나온 거 보고 제 보석함에도 공명씨 입주시켰습니다 아 여기 보석함에 나왔었어요? 네 이 보석함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그러니까요 진짜 보석들만 뽑힐 만하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갔었을 때 왜 이렇게 늦게 불러주셨냐 잘했다 잘했다 보석을 못 알아보고 네 아이고 우리 홍석천씨가 시민덕기 시사회 가서 응원도 해줬다고 네 시사회에 와주셔서 포털도 서주시고 저 무대 인사할 때도 환호를 정말? 보석함에 먼저 나갔었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줬구나 네 네 그래요 박옥진씨가 우리 이거 공명씨가 일러주세요 네 공명님 너무 반가워요 시민덕기 군산 친정집 동네에서 촬영했었어요 촬영 기간 동안 저희 엄마는 배우들 너무 예쁘고 잘생겼다고 추운데 고생한다고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는데 안 그래도 언제 개봉하나 가끔 검색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 이제 그 시민덕기 네 네 네 이번 주 24일 수요일 맞습니다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그쵸 네 네 네 근데 개봉 첫날 예매 1위 맞습니다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찍어둔 거예요? 어 저희 촬영 시작한 건 3년 4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라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때 해서 이제 드디어 개봉을 그렇구나 원래 영화가 뭐 이제 사정에 따라 2, 3년 와 4년 전 그러면 뭐 너무 더 어린 더 어린 맞아요 우리 공명이가 있겠네요 네 자신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리다 이런 걸 느껴요? 조금 그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죠 너무 풋풋하고 어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저희 그냥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끔 사진첩에 한 3, 4년 전 거를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렸어? 막 이러고 했잖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6개월 전 사진만 봐도 다르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늘 똑같은 것 같아도 네 그럼 4년 전에 찍어놓은 거구나 네 그럼 다른 배우들도 다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 또 다른 맞아요 또 다른 재미있겠네요 네 와 근데 개봉 첫날 예매 1위 기분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개봉한 관객분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좀 너무 지금 행복하게 많은 선배님들도 다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뭐 어제 그제 개봉한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안 봐도 재밌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시민덕히는 출연하신 분들만 봐도 이렇게 괜히 스토리가 보여지는 것 같고 괜히 미소가 지어지고 뭔가 좀 경쾌하고 일단 남이란 씨 네 여메란 님 네 박병은 씨 장윤주 씨 이모생 씨 안은진 씨 진짜 한마디로 1인값 하는 배우들만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공명이가 딱 와 지금 포스터에도 보지만 박병은 씨하고 우리 공명 씨가 딱 있는데 오 진짜 보석이네 튀네요 튀어 배우들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시민덕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정말 평범한 시민 덕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서 전재산을 잃게 되면서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재민이라는 역할이 고병이야? 네 나쁜 놈이네 근데 이제 재민이라는 역할이 구조 요청과 제보를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추적극 그러니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잖아요 네 아 그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네 그 조금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만 정말 실제로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고 사기친 분이 제보를 해서 그렇게 총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발하네요 네 장민영 씨가 공명 씨 하면 밝고 쾌활하고 에너지 있는 그런 캐릭터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이번 시민 덕희 보고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욕할 때도 신선하고 찰졌어요 그래 늘 진짜 밝고 쾌활하고 아주 선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이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욕도 하고 좀 거칠어야 되잖아요 물론 멍멍미가 빠질 수 없겠지만 욕 같은 것도 연습했어요? 아니면 뭐 평소에 늘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직원의 일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그게 저도 모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가 배우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또 공명 씨의 그런 가격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진짜 제대로 이미지 변신을 하셨네 네 자 그렇다면 공명 씨가 시민 덕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라미란 씨였다고요 네 어 왜 이런 이유가 일단 시나리오 자체도 너무 재밌었고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정말 글로만 읽어도 통쾌한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의 덕희 영화 제목도 시민 덕희인데 덕희를 라미란 선배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다 네 라미란 선배님이랑 제가 한 번도 작품을 해본 적이 없었을 때 어 너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 같이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고 했을 때 어땠어요? 아 저는 뭐 여기에 라미란 선배님을 말고도 이제 여미란 선배님 백봉현 선배님 많은 선배님들이 나오시는데 선배님들을 보면서 야 공명아 너 아직 아직 배울 게 많고 아직 열심히 더 해야 된다 많은 자극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그런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공부죠 그 공부를 누가 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명씨가 보면서 라미란씨는 성격이 우리가 볼 때는 꽤 유쾌하고 쾌활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장에서도 너무 유쾌하시고 쾌활하시고 저희 모든 배우들을 다 아우르고 다 아우러주시면서 거기서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요? 여배란씨가 더 많지 않을까? 라미란 선배님이 아 그래요? 아이고 라미란씨 소리 다 너무 팬이지만 그래서 너무 잘 이렇게 아우러주셔서 너무 좋았겠다 이게 오래전에 촬영하고 끝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시 만났었을 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런 게 이제 라미란 선배님의 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저희를 같이 뭉치게 해주셨던 게 아닌가 그렇구나 뭐 라미란씨가 영화 촬영 내내 우리 명이 언제 보냐 명이 어디 갔냐 공명씨만 찾았다는 소문이 있네요 이게 저희 영화를 보시면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만날 접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명이 언제 보냐 이러시면서 이제 중후반부에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촬영 장소들에서 만났을 때 명이! 이렇게 반겨주셨던 그 기억인데 아 예 근데 뭐 공명씨를 볼 때는 다 그렇잖아 나도 아까 명이! 공명아! 워낙 뭐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아요 어때요 실생활에서 뭐 꼭 배우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공명씨 많이 예뻐하고 좀 귀여워하는 타입? 너무 감사하게도 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근데 공명씨가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거 보면 애교가 많네 그렇죠 아니 왜 똑같은 동생이라도 아주 저 아래 막내 동생이라도 아 누님! 아 이거! 아! 이러면서 좀 듬직한 그런 막내가 있으면 네 누나 막 좀 이런 막내가 있는데 우리 공명씨는 그런 애교 쪽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저는 또 형 누나들 뿐만 아니라 형들한테도 응 그래 그래 막 이렇게 형 하면서 막 달라붙어 있고 막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진짜 뭐 촬영장에 뭐 예전엔 이런 말 써서 마스코트네 제가 그런 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정은님이 아주버님 도영이 시민덕이 아직 안 봤대요? 인증사진 못 본 것 같은데 이럴 때 서운하진 않으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아주버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대박나세요 나는 왜 아주버님이랬는데 도영이 네 우리 동생이 그 NCT 도영이죠? 네 맞습니다 오 제 동생 팬분들이 저를 아주버님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주버님이지 근데 도영씨 동생은 아직 영화 못 봤대요? 네 너무 바빠서시고? 네 제가 시사회도 초대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일정들이 다 해외 공연들이 있었어가지고 지금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막 바쁘게 스케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같이 가서 보면? 오늘 저녁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고 올려야지 네 빨리 스케... 그 티켓을 제가 예매해서 한번 보러 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때 좀 조심스러워요? 아니면 야 도영아 빨리 가서 봐 어떤 스타일이야? 저는 그래도 조금 저희 동생 바쁜 거 아니까 조심스럽게 조심 동생아 이거 좀 이제 개봉한 지 좀 됐는데 봐줘 좋아요 자 이런 이야기 기부에도 이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아주머님 그 노래 하나 아주머님 공명실 추천곡을 듣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역시 뭐 NSTU의 백이진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자 2부 준비할게요 궁금한 질문 목격답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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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한 라디오 이영다 펜치한 목소리 예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저정의 파워타임 나는 저 하늘의 파워타임 멈출 수 없는 내 기분 파워타임 이 시대의 제일 섹시한 아미론 파워 파워타임 최종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이번 겨울 통쾌한 웃음을 선물해줄 영화 시민덕이의 주인공 배우 공명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크게 잡아드리니까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7298님이 공명님 팬인 6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오늘 저녁 남편하고 데이트하려고 시민덕이 예매도 했어요. 태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명님 덕분에 행복한 임산부입니다. 오늘 저녁에 날씨도 살짝 풀려서 너무 좋겠네요. 김준영씨가 지난주 정말 오랜만에 서울 광화문에 갔는데 우연히 시민덕이 배우분들을 봤어요. 공명이 형 얼굴 진짜 작고 키도 크시고 너무 멋지셨어요. 역시 서울이 좋긴 좋네요. 길가다 공명 형도 보고 광화문에서 네. 저희가 시민덕이 배우 선배님들이랑 다같이 광화문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때 팬분들에게 커피도 나눠드리고 손난로 너무 좋았겠다. 카펫 난로도 나눠드리고 박정원씨가 공명씨 보려고 무대인사 여섯 탕 뛴 탕인데요. 공명씨가 30대에 가장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뭐예요? 이 분은 여섯 번이나 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30대에 가장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뭐냐. 이게 궁금하십니까? 30대에 가장. 저는 어떤 딱 특정한 배역이라기보다 지금 제가 시민덕이에서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진짜 정말 센 악역이라든지 그런 더 강한 그런 배역을 한 번 아니면 찐한 사랑 뭐 멜로물 어때요? 그런 거 좋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악역이 동시에 들어왔어. 어떤 거? 저는 그럼 악역? 악역? 그렇죠. 그런 배우들의 그런 로망이 있죠.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서 진짜 더 이상 악랄할 수 없는 악역 한 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 공명씨 모습 네. 보게 기대하면서 자 1902님이 시민덕기에서 전화하는 장면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명님의 평소 연락하는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짧고 굵게 전화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문자나 깨똑이 편한 편인가요? 그래요. 이거 궁금하다. 저는 전화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때요? 그럼 이제 수다를 막 떨면서 스몰토크 계속하는 스타일? 네. 스몰토크도 하지만 근데 딱 짧고 굵게 간단한 용건만 이렇게 딱 톡으로 문자로 하지 않고 요즘은 그게 또 신뢰라던데 그래요? 아니 같이 통화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가끔 이거 긴데 쓰기 싫은데 그런데 이제 또 아니야 직접 통화하면 요즘은 매너가 아닌 거야 이래가지고 톡으로 하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친구들끼리는 뭐 많이 하죠? 저는 막 이렇게 톡 하는 것보다 그냥 전화해서 야 야 이거 이거 어때?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고 오케이 그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도 전화 자주 해요? 네네. 부모님하고도 전화 자주 해요. 그래서 저도 짧고 굴게? 네네. 어떻게? 자. 어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데 밥 먹을래? 응응. 어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갈게. 이렇게 바로바로 왔네. 너무 예쁜 아들이네. 벌써 이렇게 그냥 그냥 하는 얘가 딱 엄마랑 같이 밥 먹을래 이거. 너무 좋죠. 아이고 진짜 우리 부모님 공명식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겠네. 아들 둘이 그냥. 이렇게도 너무 쉽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 그쵸. 부모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부모님은 뭐 재밌다고 하는 질문이에요. 두 분 중에 어떤 아드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예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누구 반찬이 더 화려해요? 그럼 그래도 아무래도 장남이에요? 동생을 조금 더. 아 동생은? 제 마음도 동생을. 더 이제 동생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요즘 제가 느끼기엔 동생 해외도 많이 갔다 오고 이러면 맛있는 거. 집밥 이렇게 해서. 집밥. 그럼 아니야. 도영이 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도영이 시간 되면 도영이 먼저 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엄마가 특별식이라고 만든 반찬 음식은 뭐예요? 힘들 때 이거 우리 아들 먹여야지 하고서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는 음식은? 특별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그 제육볶음이랑 김치찌개를 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거의 보통 제육볶음 고기가 있는 제육볶음을 많이 먹지 않나요? 그렇구나. 김치찌개도 맛있고. 네. 지금 홍석천 씨. 홍석천 씨가 우리 공명이. 언제부터 또 우리가 됐어요. 우리 공명이한테 잘해주라며 너무 예쁘고 키도 크고 착하고 멋있지 않냐면서 아주 폭풍톡을 보내고 있대요. 이 정도면 업무 방해인데 보고 싶다고 전해달랍니다. 우리 그러면 공명 씨도 홍석천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속천이 형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때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치사회 때 오셔가지고 무대 인사할 때 솔직히 좀 다른 분들 다 가만히 계시는데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공명꼭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밥 먹어요. 저희 밥 먹지요, 홍석천 씨. 아이고, 네. 자, 홍석천 씨 톡 고만모네요. 563님이 평소에 남의 말에 잘 속는 편인지 부드러워 보이지만 의외로 심지 굳고 귀 닿는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공명 씨의 실제 성격은 어때요? 아, 그래. 진짜. 어떻게 남의 말 잘 좀 팔랑귀해요?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딱 그게 있어요. 어, 저는 의외로 그 귀를 좀 닿는 스타일입니다. 어, 네. 네, 네. 의외로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얘기해줘도 그냥 조금 고집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구나. 음, 평소 성격은 어때요? 평소에도 그냥 지금이랑 똑같아요. 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고 좀 상냥하고 부드럽고 조금 말도 느리고 차분하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자고 먹고 이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공명 씨가 더 막내 같을 것 같아.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애교도 많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동생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듬직하고 든든한 면이 있어요. 제 동생이. 우리 동생은 형한테 무슨 얘기를 그래도 자주 해요? 최근에는 아니, 내가 그 모니터 했는데 그 기사 사진들이나 뭐 어디 나왔을 때 사진 모니터 해가지고 요즘 머리 이거 형은 좀 이렇게 이마를 다 까는 것보단 좀 가리는 게 낫다. 뭐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의 모니터를 정말 잘 해주고 딱 얘기해주는 그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맞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네. 맞아요. 딱딱 했을 때 동생 말이 맞는 게 맞는 거야. 네네네. 그럴 때는 또 그래서 저도 딱 얘기해주면 그때 그랬다. 그래서 딱 정확히 맞다. 아이고 아주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네요. 기윤영 씨가 동생 도영 씨가 사준 시계 오늘도 차고 나오셨나요? 형제 간 우애가 좋아 보여요. 너무 좋은데 아 도영이가 시계도 사줬어요? 네. 근데 오늘은 안 하고 왔어요? 안 차고 왔어요. 아끼는 애고? 네. 오늘 급하게 아침에 살짝 조금 늦잠 자가지고 동생이 왜 시계 사준 거예요? 아 제가 그런 원래 시계나 이런 것도 잘 안 차는데 뭔가 하나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야 그거 야 그거 그때 그 멤버 같은 멤버인 잔희가 차고 있는 시계를 봐가지고 제가 야 그런 시계 어떻게 구하냐 한번 좀 물어봐달라 내가 사겠다 했는데 동생이 알아봐서 동생이 그냥 사서 줬어.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형은 도영이한테 뭐 선물했어요? 전 사랑을 주셔서 전 사랑 씨가 공명 씨 소년소년 하셔서 술을 잘 못 드실 줄 알았는데 상당한 주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배우 하석진 씨가 공명 씨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량이랑 최애 안주 메뉴는 뭔가요? 아 또 주량이 상당해요. 이런 건 타고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많이 마시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는 술을 잘 안 마시다 보니까 조금 줄었어요. 아 그때는 뭘 몰라서 막 마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막 같이 작품한 선배님들이랑 막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야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그리고 막 거절 안 하고 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조금 줄였다고 해도 그래도 타고난 주량이 센가보다 안 취하는가 봐요. 외로운 것 같아요. 이야 젊음이다 젊음. 한 번은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대. 그러면 주량이 어떻게 돼요? 뭐 지금 살짝 줄였다 해도 지금 그러면 하석진 씨가 이렇게 놀랐을 때는 얼만큼 마셨을 때요? 그때 제가 아마 얘기하기로 저도 생각하기로 한 소주 다섯 병, 여섯 병은 그냥 거뜬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줄인 게 지금은 조금 한 두 배, 세 배 떨어져서 두 병, 세 병 그치 지금은 이제 몸 생각해서 그런 거지만 마시려면 그렇게 마실 수도 있겠다. 그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저는 그렇지만 세지만 네 그러면 안주는 뭘 원래 그렇게 많이 마시는 분들은 안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안주도 엄청 먹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덜 마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안주를 너무 먹으니까 안주도 막 확 먹으니까 그러니까 확 먹는 안주는 어떤 거예요? 저는 진짜 가리는 안주는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안주로는 좀 고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육볶음 뭐 이런 좀 고기가 있는 아니 고기를 제육볶음뿐이 모르느나봐 또 뭐가 있을까? 고기 불고기 그런 거 또 반전 매력이 있네요. 서문회 씨가 공명 씨 되게 감성적이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눈물도 많고 작은 거에 감동도 잘 받는 F이신가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NFJ F 같습니다. 어 그래도 J네요. 네 J 네 J는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눈물 많은 편? 네 좀 음 많을 것 같아요. 네 눈물이 많아도 연기할 때 잘 흘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또 못 흘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연기할 때도 눈물 많은 편? 어 네 네 오 그럼 너무 좋잖아. 네 그런 상황들이나 현장에 가면 그런 상황이 너무 몰입하거나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더 감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연기자시네. 8274님이 새로 산 디카로 찍은 첫 사진이 키우는 파충류 사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파충류 키우세요? 파충류도 공명씨 닮았을 것 같아요. 와 우리 팬분들이 되게 많이 아셔서 네 첫 사진이 파충류를 찍었어요? 어떤 제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처음 뭔가 어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뭐 어떤 종류가 좋을까 해서 갑자기 파충류를 키우는 제 친한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어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해서 파충류를 키우게 됐는데 그 종류가 레오파드 개코라는 파충류고요. 막 엄청 정말 귀엽고 너무 색깔도 다양한데 색깔도 너무 이뻐가지고 도마뱀가요? 아니면 네 아 저 친구입니다. 오 지금 사진에 아 도마뱀이네 네 도마뱀 네 맞아요. 파충류 도마뱀 오 뭐 당연히 공명씨 알아보죠? 제가 그쵸 제가 밥을 주고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치워주고 하니까 저를 알아보겠죠? 아니 그 이제 요즘 그 아이들도 파충류를 많이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런 도마뱀 계속 알아봐? 다 알아봐요. 뭐 이런거 막 그러더라고 사진도 잘 찍으세요? 네 제가 사진 어 취미로 정말 취미 생활로 제 개인적인 사진들이나 막 그런 여행 사진들을 찍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필름 카메라로만 찍다가 제가 최근에 디카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첫 사진을 집에 있는 그 제 파충류 이름이 있을거 아니야? 사우룬인데 사우룬? 사우룬 그 반제 제왕 보면 그 눈 사우룬이 사우룬 아 사우룬? 네 사우룬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 모습도 찍고 가치도 찍고 좋네 자 우리 지금 공명씨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48분 12시 48분 이 됐네요 5초 6초 네 광고 듣고요 마음 때문에 안되는데 박수 박승은씨가 내일 공명오빠 용안배러 부산 서면으로 무대인사 보러갑니다 오빠 이름 적힌 플랜카드 이마에 딱 붙이고 가겠습니다 아 내일 무대인사 있으세요 내일 저희 무대인사 부산으로 어이구 우리 승은씨 내일 기억하셔야겠는데요 박승은씨 와 자 우리 공명씨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최파타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민덕기와 함께해 주실 관객분들에게 뭐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던 거에 너무 지금 기분도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민덕기 아마 극장에서 보시면 더 많은 그런 쾌감과 통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같이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랑 같이 보면 그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한번씩 극장으로 와주셔서 시민덕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이 말도 잘하네 맞아요 보이스피싱 저런 걸 누가 당해 이러지만 와 요즘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영화 많이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2부 끝곡으로 고묘영 씨 추천곡인데 어떤 곡입니까 네 다이나믹 듀오 DJ 프리미어의 에이아오 듣겠습니다 네 에이아오 들으시고 자 우리 공명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민 터키 뭐 지금도 뭐 잘 순항 중이지만 더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잠시 후 우리 여행 갈래 다니엘 이승국 씨 함께 올게요 홍명 씨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에이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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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hthal 에이아 에이아